안녕하십니까 가요TV에 함께하는 임지영의 클릭앤가요의 임지영입니다. 임지영의 클릭앤가요는 가요TV를 통해 방송됐던 영상을 가수들이 직접 선정하여 보내드리는 프로입니다. 24시간 성인가요 전문 채널인 가요TV를 통해 매일 이 시간 더 멋진 영상과 노래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. 첫 무대를 활짝 열어줄 가수는 최근 핫한 가수에요. 히트곡 중에는 태클을 걸지마 내가 바보야 등 유명한 곡이 있지만 2012년도에 안동역에서 란 곡이 대박 히트 대열에 올라서며 대중들에게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. 울부짖는 듯한 창법으로 부르는 진성의 동전인생 함께 청해듣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동전 같았던 내 과거 그 누가 알까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네 지난 날의 어픔 속에는 눈물방울 삼키네 오늘을 위하여 추억 밟고 나 여기 왔다 다시는 울지 않으니 사랑의 끝처럼 매달려 흘러간 청춘 돈이 금방 값지 않고 동전 같았던 내 소름 그 누가 알까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네 지난 날의 어픔 속에는 눈물방울 삼키네 오늘을 위하여 무진 세월 나 여기 왔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눈물방울 삼키네 오늘을 위하여 이어어